인도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언의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국내 예비순례가 오늘 저녁 입제식과 함께 4박 5일간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공주 예비순례는 당초 6박 7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축소됐습니다. 공주 예비순례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오늘 저녁 6시 입제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걷기순례에 들어갑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새벽 3시 30분의 기상에 아침 예부를 올리고 새벽 4시부터 본격적인 걷기순례에 나서서 매일 30.5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주먹밥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순례가 산복더위에 진행되는 만큼 틈틈이 휴식시간도 보낼 예정입니다.